네, 그거랑 아, 이거 되게 많아요 네, 여기가 제일 어둠이 아, 어떤 거 좋아요? 무슨 잼이네요? 파도 장단콩으로 만든 잼이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드셔보세요 파도 장단콩만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동주입니다 전동주요? 삼양춘이라고 해서 삼양주가 있는 거예요 쌀하고 비록하고 물맛이나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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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카자하는 카자 선생님 맛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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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 카자 그니까 난까 나와 카자 뭔가 좋아하고 네? 뭐예요 이제? 프렌징 화장품이요 이게 뭐예요? 가료화장품 가료화장품이요? 유튜버예요 네 뭐 저 화장품도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화장품하는 유튜버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한번 보세요 네 SPF 핸드가 무성분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강전하고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강전하고 빠르게 올인원 로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스티커 무성품전 내는 브랜드 스티커예요 아 무성품전이네요 오 이건 뭐예요? 공룡지는 공기질 측정기입니다 공기질 측정기요? 아 공기질 측정하는 거 요즘에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치대요 거치대요? 네 핸드폰은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강향 전환이 가능해요 아 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이동도 중에 양손을 사용하거나 고개를 두게 손드폰을 많이 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벌며 떨어뜨릴 염려 없이 당연 전환이 가능하면서 엄지 하나 호치가 돼요 고개를 굳이 쓰게 필요 없이 내 눈높이에서 사용하게 돼요 아니요 왜 이기지 바다다다 나의 그치 저깃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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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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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예스 중도기업 대박람회에 와있구요. 여기서 캐릭터처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점 그려줄까? 점? 점 아니에요? 옳지. 친구가 아주 똑같다. 하나, 둘, 셋. 웃는게 좋은가? 그냥 보면 돼요. 너무 잘 보네. 친구가 선생님 이마 잘 보겠어요. 우리 아버님 짧아보신가요? 완전 짧아보죠. 평일에는 너무 바쁘니까 주말에나 얼굴 좀 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많이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 친구가 아빠 좋죠. 왜 답이 없어? 왜 대답을 안 하니? 아빠 좋아 안 좋아? 아빠 좋아 안 좋아? 너무 시간이 어렵다. 수준이 많아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오늘로 꼭 했다. 오늘 뭐 선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선물 뭐. 이게 선물이지 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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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어? 너 달빛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볼래? 그럴까? 응? 응? 진짜? 생각 있어. 하진이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한 살만 더 이따가 한번 배우러 가자. 지금은 수준을 보니까 제대로 선 표현을 못해. 네 지금 지금. 아니 뭐 근데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더 성인분을 못하는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자신 있으신가요? 얘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신기해 하는 거야. 되게 잘 그렸지. 되게 잘 그렸지. 오빠가 그린 거야. 멋있지? 3초. 딱 좋은 타이밍이 오셨네. 아 그래요? 우리 사진. 사진도 잘 찍을 수 있어요? 우와. 드레이밍이 다 될 수 없어. 우와 하진아. 우와. 사진을. 하진이. 하진이도 아주 좋아하네. 좋아요. 여기 봐봐요 하나. 여기 삼천 이만. 아니야. 빨리 여기 와. 오케이. 한 번 더. 웃어봐 하진아 웃어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어. 이곳이 다 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사롱사진. 여기가 오셨네요. 오오. 저희 달빛 치료 그리자 여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쿠폰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어? 한번 가도 될까요? 아 네네. 지금 보셔도 되요. 초상성이라서 이쪽을. 이분 얼굴까지 찍어볼게요 얼굴까지 괜찮나요?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쁘다 저도 이따가 올게요 역시 여기있어요 여기있는 원의 위원은 이거 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그래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스터몰기 responsible 따라서 저희에요 우리 Catholics 이름을En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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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